너무 잘 그릴 것 같아요 자 이걸 본 때고 본 그림을 사진에 먼저 보여주세요 아 사진이요? 이걸 토대로 그렸다 자 이거를 그렸습니다 커피숍에서 단둘이 이제 승우 형과 커피숍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럴 수 있죠 어쨌든 네 승우 형에게 사진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원본이 이거고요 원본이 이거고요 이거를 그렸습니다 세준이가 자 하나 둘 셋 짜잔 잘 그렸다 uesta 그래도 판단은 엘리세호 판단은 엘리세호 댓글 보도록 할게요 판단해 어 되게 비슷한데? 잘 그렸네 되게 추상적으로 돌았다 되게 시기도 멋있다 그쵸 잘 그렸죠 잘 그린 거 맞지殺하는데요 잘 그렸다 원본이 너무 밝아서 아 그래요? 좀 밝아서 잘 안 보인다고 어 이제 보여요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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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약간 딜레이가 있어서 비슷하대요 비슷하대 비슷하대 합성! 인파백 시합 잘했어요